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가 올 한 해의 여수시아동에 3억 원 후원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가 2021년 한 해 여수시아동 226명에게 3억 원가량의 다양한 후원활동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박수봉 전남지역본부장은 지난 8일 여수시를 방문해 권호봉 여수시장에게 후원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복지시설 여수보육원과 3회원 전남 동부가정위탁지원센터 저소득가정아동에게 주거환경개선과 교육비, 의료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